그냥 불은 다 꺼지고 밑으로 시선이 다 돌아갔어요 대략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몇 번이나 죽고나서요 그는 지금 누구한테 안정시키지 않아서요 왜 안전하시냐 그대가 가라 내가 도착하는 곳으로 가게 넌 흐이 그고, 저쪽으로 그고, 저쪽으로 가는거예요 여기서 야 쟤네들 파워가 얼마나 쓰러지 나 무섭다 한방에 죽지? 아..너지 없어서 그런가? 아..너지 없어서 그런가? 아..너지 없어서 그런가? 좋아요 야..무조건 한방이야 에너지가 있든 먹든 쟤네들이랑 싸우지 말라는거야 아..몸이 진짜 무슨 유리로 만들어졌어 이거 눈..뭐야 눈송이야 눈송이 몸이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 루트를 언제쯤 온다는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뒤돌아 뒤돌아 왠지 쟤 뭔가 보고 있어 저기서 어? 아아아아아아 쓰읍 힘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맨 처음에는 어 맨 처음에는 무조건 어 좀 기절을 시켜놔야지 될 것 같아. 자 여기 소화했구요. 어? 어 아이씨. 구름가자님 어서오세요. 자. 어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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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도 기절시키지 말고 하죠 그냥 평소대로 싸움 한번 해보겠다고 활로도 죽일수있나? 활로도 죽일수있나? 활로도 죽일수있나? 활로도 죽일수있나? 온다 이 구석이 자아 활로도 죽일수있나? 아니 이렇게 다같이 쓰면 안돼요 어디서 날라온줄 안단 말이야 혼자 있을때만 얘가 오래 조준하고있으면 못해요 못사요 어 한방에 죽는구나 화살 화살 못배나? 화살 해수 못하네 야 화살 해수를 못해요 야 화살 해수를 못해요 야 화살 저거 뽑으면 안되나 그냥 저기다 쏘아둬야돼 저기다 쏘아둬야돼 훔치는게 아니라 10골드 5골드 이렇게 훔쳐서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우와 아 아 진짜 이거는 화살이 아니에요 화살이 아니라 뭉뚝한 화살이라 되게 싼거에요 저거 5골드짜리 5골드가 싼거에요 화살이 5골드짜리 5골드짜리 오랫동안 조주를 못하고있어서 아쓰 고호 오케이 오케이 야 너 너 너 왜 그랬어 야 너 너 너 왜 그렸어 터뉴 화살인데 이제 터뉴 화살인데 이제 터뉴 화살을 빼야되는데 있는건 없군요 다 가져가자 니 원래 싸우는게 아닌데 아 그냥 왠지 싸우고싶었어 싸우는게임이 아니지만 아